모양이 비슷한 환자 한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위에 첫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의 구슬이라. 구슬옥이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때쯤 불똥을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냐.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